우리 동화당 아시죠? 진정한 오파의 가치를 실현하며 집권정당은 어느 당입니까? 우리 동화당 아시죠? 우리 동화당 아시죠? 박근혜 대통령 지방에 성발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할 사람은 어느 당입니까? 대한민국 대통령은 70대 선서를 합니다. 국권을 준수하고 마구 시작되는 헌법의 말로 여서 대통령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불행해져 있습니다. 불안함이 있습니다. 불안함은 전자로 기복할 수 없습니다. 경제운으로 불안합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책을 쏟아내고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불안합니다. 이 불안함은